제가 원래는 홈아트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보통 하고 있는데 이번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던 아트 유튜브랑 좀 달리 딴 영상도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아예 아트 영상을 접은 게 아니고 제가 같이 병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아트 퍼포먼스라든가 항상 이제 아트적이거나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지? 어? 이 사람 아트 영상 같은 거 안하나?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제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겸비하느라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도 틈틈이하거나 진짜 아예 이게 적은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안내 공지사항 영상을 찍습니다. 이해해주세요. 안녕. 빠이빠이.